쉽다. 이제 어려운 부분을 찾아봅시다. 조금만 기다려야 할 필요가. 그들은 아직 소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. 이거 누르면 날까? 어? 와 바로 일어나 깜짝이야 이씨 다 잠들었는데 근드리기만 해도 일어나네 근드리지도 말아야겠어 아주 조용히 이게 뭐지? 볼트 세이프 코드 음... 이새끼들 못 알아냈구만 분명히 패턴이 있을거야 각각의 숫자는 뭐야 아니구나 0 11 3 2 5 8 13 이새끼들 못 알아낸거 아니야? 여기다가 뭐 도형 그리고 앉아있고 이거 수업시간에 많이 본건데 이거 대칭이루면서 이렇게 하는거 은행이라서 많긴 많겠네 금고가 황금비율 황금비율 그건가? 황금비율 은행이니까 당연히 경비는 많겠지 이거 뭐야? 서비스토어 못닙니다 비가 지금 은행에 사람에 한 명도 없대 더 무섭게 분명히 그 기계들은 잠이 안들었을거고 그 옥상에 있는 거기서 올라가봐 경비도 안보이잖아 옥상에도 버튼이 하나 있었거든 아 밑에서 누르면 위에도 열리는구나 시끄러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로봇경비병이 알아보나? 약챙기고 약챙기고 여기가 은행장실인가? 오퍼레이션 매니저 휠체어 이 양반인가? 자 거기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거 나가는거야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건가 어 뛰지 말랬지 어이씨 2층을 좀 더 살펴보고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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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듯 앗 버튼 이 집 다 열렸어 길은 찾은거 같아요 갓은 다 없애놔야지 없애는거 아니고 재워놔야지 아 이게 여기가 하숙으로부터 오는길인가 보다 하숙으로 오면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거야 멈춰요 뛰었더니 바로 일어나네 와 뛰자마자 바로 일어났어 이게 자는게 아니고 확실히 재워놔야겠어 이곳은 이럴 공격하여 해봅 하숙 해완 띄지마않으면 돼 야 저거 뭐지? 이 기계장치? 아아 이거 투에있던 그거 아아 나 directly 푸 Marriage 어 투에잇 원샷에 죽는 꺼 한 방 한 방 한 방 팝 힘owi 별로 oked ney 마지막 시야에 들어오면 죽으니까 아... 안되겠는데? 변장에서 죽는지 안죽는지 한번 일단 보고 변장을 알아보는지 만약에 변장도 쏘면 못가는 거 근데 알아볼 것 같은데 아 쏜다 어디로 가야 돼 아씨 아씨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가는 길 아 여기도 문이 다 열린 거네 모든 문이 어디 끄는 장치가 있을지도 몰라 고래기름이 저기 있는 거 보니 여기 어디 장치가 있나본데 여깄내요 여깄내요 됐어요 안전 편안 편안 계속 직전 너는 살았자 저놈을aison 저 놈은 어디서 끄는거야? 뭐야 뭐야? 저 놈은 어디서 끄는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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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렉터 오피스에 가서 열쇠를 갖고 오거나 시큐리티 어드민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네 두개를 다 해야될수도 있고 드디어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저거 투에 나오던 그 로봇하고 같은거면 점프해서 위에서 모가지 따야되잖아 저 놈은 어디서 끄는거지? 자 저거 프로토타입이야? 일단 저장 한번 해야될 것 같아 한 번도 안 했다 지금까지 설마 알아볼려나? 이것도 테스트 해봐야겠네 기계니까 거의 알아본다는 가정 하에 어디갔지? 바라보네 아아아아아아아 바라본다 경복까지 시 MAX 엄마 슬트 한번 사 볼까 아 수리타 별루네 난리 났어 왜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야? 저거 봐 미쳐날뛰잖아 저거 아 대가리 없어져가지고 아 여기서 저스키가 다 죽여졌어 이리 올라가서 하나 잡으라고 왜 안죽어 죽인다 죽인다 다 죽인다 저거 로봇이 아 저거 창틀에 걸리네 저거 아 창틀에 걸려 창틀에 창틀에 걸려 죽인다 개 열받겠다 창틀에 걸려 죽인다 머리가 날라갔어 이렇게 아 죽였어 로봇이 캐리합니다 지금 아 아니구나 살았구나 아직 그리고 얘 머리가 없어서 지금 조용히 가면 몰라 천천히 가면 모르는 것 같아 다 죽인다 자식은 내가 꼭 죽인다 로봇때문에 내가 지금 참는다 아마 이 근방에 있는 경비병은 다 온 것 같아요 다 왔어 왼처에 있는 애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여기 전력이 연결되어 있죠 이거 끊어주면 로봇은 이미 뭐 거의 무용지물이고 여기서 있네 여기 올라가서 그놈만 잡으면 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그 자식 잡고 오겠어요 전기 지지미가 여기서 쌌는데 2층에서 난간에서 이거 어디 갔지? 괴롭힐 거야 여기 어디 갔어? 여기서 막 난간에서 이렇게 쏴댔는데? 이놈이 쌌어 거칠 못하게 해야지 어? 나 반응한 것 같은데? 잠깐만 로봇이 아니야 반응 안 했어 정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로봇이 한 거의 한 70% 죽여졌어 오히려 그게 잘 됐네 수류탄을 던진 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저에게 다가야 돼 에이 에이 로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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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나 이러나 일어나 아 코드? 아 코드 코드 아 코드가 필요하구만 코드가 설마 오피스에 있진 않을테고 여기 있나보네 로봇인데 또 가야돼 서있잖아 여기 어? 아 이것도 꺼야되는데 저기서 만약에 갈수있으면 씨 히히웷 아니 씨 저장 여기서 한 번 해야겠는데? 아 저거 모가지 땀 잡을 수 있는데 저거? 아 저거 모가지 땀 잡을 수 있는데 저거? 이게 계약건도 있구나 이게 어? 저 틈 바구니로 못 들어가 프라이빗 스포츠 lone bank is a warrant holder to the clown by appointment to her Imperial Highness Emily Corcoran 이보쇼 이보쇼 아아 안돼 다시 안나와 피 university 문절로 가게 필수 마지막으로 지치기 또 머리만 보겠지 이런게 정확한ы 확실한다는 것들은? 야 왜 안나와 머리 날렸는데 전기도 안통하네 저거 무지 막지한 놈이네 아 저놈이 실체를 지키고 있네 여긴데 어디 박스가 있단 얘기야 루이지 갈바니 뭐야 몰라요 이거 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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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 시체에 가서 뭐 저거 주워야 되나 본데 코드가 저기 있네 아이씨 지키고 있네 저거 여기가 개인금고라서 시큐리티 오피스 B로디 페이지뱅크 디렉터 M220 시큐리티 오피스 B로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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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그냥 계약이라서 안해도 되거든 여기서 끄면 되긴 되는데 잠깐만 됐어요 아 모건유 모건유가 프레이에서 뚱뚱한 남자 이름이죠 뚱뚱한 남자 맞지 형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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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그를 갔다 갔어요 이층 프레이에 제작사 같으니까 이스트 열어보고 싶긴 하네 저거 모건유꺼 코드 B15D 저 사람 시야에 있으면 안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다시 이걸로 들어가서 제 목을 따야되요 이스트 코드 이낙 여러분 gives me a hard time about the codes 이 문을 열어 놓고 문 열어 놓고 자 볼트 컨트롤룸 이게 금고가 움직이는 금고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볼트 식으로다가 움직이는 금고인것 같네요 어 저기 로봇 깜짝이야 이거 해킹 해야겠는데 로봇 여기 서있잖아 이거 가까이 가면 저 작동할걸 로봇 바닥 봐라 이거 몇중 보안 시스템이냐 이거 후 어 진짜 수류탄도 있네 네알 수류탄 시스템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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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고래기름을 빼야됩니다 시스템이냐 들어갈길이 없는데 아 아 이게 못들어가나 이게 이건 작동을 안하는건가봐 도와야 시스템이냐 아 시스템이냐 네 새벽에 아니 그냥은 전멸 안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원래 안돼요 안돼! 와 이씨 큰일날뻔 했네 아 신경 안쓰고 있다가 이씨 아 노우 일어났네 아씨 아이고 물 먹으려다가 이씨 널루와 너 물 엎었어 지금 아이씨 왜 그때 들어와 아이씨 어 물 먹으려고 딱 손 가져갔는데 이씨 이씨 아이씨 다행히 바닥에 러그 있는데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마르겠지 흐흐흑 칼 좋아보인다 이거 아 로봇 일어난 것 같던데 여기 원래 로봇이 서있었잖아 로봇이 어디있지 로봇이 안보여 콘트롤 센터 데얼리즈 본참 리어바이가 아니고 시큐어드 디렉터 오피스 볼트를 옮겨놓고 디렉터 오피스도 갔다와야 되지 않아요? 로봇이 어디갔지 이거 알 수가 없네 여기는 원래 한마리 서있었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지 로봇이 사라졌어요 도로레스 야 그거 잠자는 거 해놓으니까 대박이 일어나지 마세요 제발 여기 볼트키가 있나보구만 저기 있네 소리 날리나 이거 깨우면 도로레스 다행히 안나 로봇 안 일어났어요 저기 하나 서있어요 지금 도로레스 여기 있네 미싱 도큐멘트 이게 금고인가 보네 지금 1층으로 내려놓긴 했는데 1층으로 내려놓은 것 같다 화장실인가 봐봐 얘도 이 칼 여기다 세워놨잖아 이 칼이 필요하다고 이 버튼 뭐지? 눌러봐야 되나 이거 뭐지 이거 눌러봐야 되나 도로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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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Bo 열어 와 이거 금고번호 다 알면 대박이네 이건데 제이콥이의 키를 이용해서 하나는 시온윤의 키 오 트윈블레이드 여기있어